다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언니가 이번에는 첫지가 사준 어드벤처 캘린더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12월 1일이라서 카메라를 켰어요 근데 이거 좀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저 혼자 할 수 없거든요 이거를 좀 뜯어주세요 이거 칼로 쑥 할까? 쑥 하자 칼 어디 갔지? 다다다 웨이 크리스마스 진짜 예쁘다 1위는 여기 있다 뜯어보겠습니다 아주 화목한 가죽이 있죠 따단 너무너무 귀여운데? 체리 초콜릿이네 체리 초콜릿이네 잘 먹을게요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이것마저 상판 수술해 이것마저 재활용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십자로 요거 요거 하나를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우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거야? 와이어랑 아까 그 찝었을 때 고정되는 거 같이 주세요 은색으로 쓸까요? 은색으로 할게요 비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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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페레로시의 동그라미가 나왔네요 예 에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진짜 같은 거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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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 다른 것도 못하자 힙합팬드 미쳤다 힙합팬드 미쳤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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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함도 이게 더 많다 이게 수분격리도 될 거야 더 맛있어 근데 이거는 좀 턱이 더 근데 이거는 좀 턱이 더 뭐 저 앞에 웨이트라도 먹을 거 같아 약간 너무 힘들어 약간 너무 힘들어 고마워 다우니